안녕하세요 엑소옥트웨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새벽에 01시 19분경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4점입니다 진원의 입피는 50km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본 대지진 발생 3월 11일 9.1 전의 지진이 바로 3번 다 4점대의 지진이었습니다 4점대의 지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9.1과 4점대와의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4점대 정도의 지진은 대지진과의 상호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꼭 4점대 지진을 봐야 되고 제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점대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3점대 2점대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진의 양상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또 경계선상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최근 지진은 보면 희한하게 경계선상입니다 미나미도 없고 그러니까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사이에서 이렇게 되면 두 군데의 현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후쿠시마에서 났지만 미야기현에도 보시면 영향을 주고 있죠 미야기현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계속 지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항상 이렇게 절묘하게 주부지방도 보면 기후와 나가노 사이 시코쿠도 에이미야와 카가와 사이 지금 보시면 추수지방도 구마모토와 미야자키 사이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지진도 며칠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구마모토와 가고시마 사이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일본한테는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이는 지진이 나는 거죠 차라리 어느 한 지역이 나야지 이렇게 중간 경계지역의 지진이 나버리면 영향을 받는 곳이 많아진다는 거죠 물론 아예 강진이 나가지고 어제처럼 아예 그냥 이바라켄의 강진이 나서 아예 그냥 키타간토와 며아미간토 군마, 도치키, 이바라키, 지바, 도쿄도, 사이타마, 가나가와 다 전체에 영향을 줬죠 어제는 그런 식으로 키타간토와 며아미간토 전체의 간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지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아예 경계선성이 날 경우에는 그냥 피해를 보는 겁니다 미야기현도 지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미야기현과 미나미간토, 후쿠시마의 지진이 날 때 이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마리아나 법칙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리아나 법칙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렸던 마리아나 지역 관부터 올라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마리아나를 먼저 봐서 먼저 이 지역에서의 마리아나 법칙을 봐서 오가사와라 치치지마를 했던 이지지대다의 자치조지마의 움직임이 어떤지 지금 하치조지마에서 여러 번 지지 있는지 치치지마에서 지진이 있었는지 항상 보면 오가사와라에서 과거의 일본의 대지진들을 보면 오가사와라에서 치치지마에서 하치조지마로 올라옵니다 지진이 하치조지마에서 또 있다가 또 바로 일본의 수도권을 치던지 아니면 이지오오시마를 더 치죠 이러고 나서 다시 수도권에 도쿄도라든지 사이타마, 시조오카, 야마나시에서 후지산에 영향을 주죠 아니면 주부지방을 치든지 이런 식의 치든지 아니면 큐슈를 칠 수도 있고요 정말 재수가 없다면 시코코에 에이메을 치겠죠 카가와라든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어떠한 지진의 양상들을 보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디냐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를 봐야 됩니다 뉴질랜드를 봐야 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마리아나 이쪽입니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 세 번째는 바누아투 네 번째는 어디라 그랬죠 네 번째는 남미 다섯 번째는 어디라 그랬죠 북미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리건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중미 일곱 번째는 어디라 그랬죠 쿠릴, 캄차카 그 다음에 알류산열드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먼저 가장 미야기 한 대에 쭈구시마의 지진이 날 때는 먼저 봐야 될 것이 이것 마리아나 쪽을 보고 두 번째는 뉴질랜드 세 번째는 바누아투 네 번째는 남미 다섯 번째는 북미 여섯 번째가 중미 일곱 번째가 쿠릴, 캄차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류산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전 세계의 지진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진 사항이 또 어떤 식으로 나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뉴질랜드 쪽을 먼저 봐야겠죠 뉴질랜드, 물론 오가사와라 쪽도 봐야 되지만 지금 일본의 어제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에서 세 번 지진이 났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이즈제도,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한 이즈제도의 여기에서 하치조지마에서 세 번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지금 미야기현, 우선은 발동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미야기현과 아, 그 어디죠? 저기, 후쿠시마 쪽에 지진이 났으니까 아, 이건 뉴질랜드를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되니까 뉴질랜드에 무슨 문제가 있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뉴질랜드 아니면은 뭐 휴지 통과할 수 있는데 뉴질랜드를 우선 봐야겠죠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지진이 났죠 뉴질랜드에서 5월 25일날 캐르마덱 제도에서 4.9의 강진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뉴질랜드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저의 개인적인 연구 분석의 결과일 뿐이지 이것이 어떠한 지진 학계에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다 뉴질랜드 났죠 그리고 또 뉴질랜드 두 번 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5월 25일 오늘 오전 8시 46분 36초에 지진이 났습니다 4.9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또 4.9 12시 46분 48초 여기는 여기는 휘지네요 여기는 휘지네요 휘지는 어제 9시 5분 59초 4.7 우리는 보면서 아, 뉴질랜드가 움직였죠 그러면 뉴질랜드의 지진이...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야기현에서 지진 난 건 몰랐어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하치료지마 해서 세 번 지진이 났죠 이지제도에서 그럼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일본의 컨트롤 차워 헤드쿼터가 움직인다 그럼 어디서 났죠 그런데 그러나서 뉴질랜드에 쳤단 말이에요 아, 뉴질랜드에 두 번 났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를 걱정을 해야 돼요 두 번 났습니다 4.9가 오늘 아, 혹시 오늘 미야기현 아니면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나지 않을까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항상 남미를 또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남미를 남미에는 지금 지진이 없어요 아, 하나 있죠 칠레 쪽으로 보이는데요 남미에 보니까 칠레 4.6 오늘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야기현이나 후쿠시마 지진을 모를 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오전에 뉴질랜드와 그리고 어디죠? 뉴질랜드 두 번 그 다음에 칠레에 강진이 났어요 그럼 보면서 아, 이거 혹시 미야기현이나 후쿠시마 지진이 나는 거 아니야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나서 이제 북미를 보라고 했죠 보시면은 미국 쪽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오리건 오늘 새벽이 낮죠 3.3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오리건 2.8 아, 그리고 여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어저께 오후 4시 15분 44초에 2.5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오늘 오전 1시 41분 23초에 2.5 캘리포니아 그 다음은 네바다 오늘 2.9 아, 또 캘리포니아 2.9 나머지 지역은 여기는 이제 인위적인 지진을 말씀드렸죠 뭐 오클라우마, 텍사스, 뭐 그쪽 항상 말씀드린 거깁니다 뭐 여기는 뉴멕시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고요 여기는 지금 멕시코 아, 멕시코 2.6 멕시코도 제가 삼각형 말씀드렸죠 삼각형의 원리 그것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알류산열도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 4.1 어제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쭉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류산열도에서 지금 지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가면서 이제 미야기현이나 호쿠시마의 지진을 판단하는 거고요 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음, 글쎄 이제 그 어, 제가 연구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연구의 결과물들이 있죠 사실 지진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어느 누군가가 또 뭐 이제 지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어떤 학자분이실 수 있고 기상청에 계시는 분이실 수 있고 뭐 뭐 일본인 분이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연구한 나의 결과다 뭐 그런 얘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필요 없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어떠한 연구의 결과물들은 다 기존에 어, 과거에 지진학자분들, 저명한 지진학자분들과 물론 또 숨은 또 학자분들 숨은 저기 여러가지 연구하신 분들 제가 그랬죠? 예전에 제 방송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에 그때 그 화산섬 지진을 보면서 일본에 이 볼케나 아일랜드 지진을 보면서 그 지진파를 가지고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을 미리 6개월 전에 하신, 맞추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 분들의 노력들이 다, 저도 그분의 그걸 보면서 화산섬을 보면서 이 마리아나를 알게 된 겁니다 저도 그 전에는 마리아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보면서 마리아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노력들이 다 그러한 무수한 지진학계의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하나 더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운그레이드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발전을 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노력들에 의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들이 더 나오고 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정말 좋은데 이것이 내가 이걸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누군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마리아나 법칙을 제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수많은 그러한 지진학계 분들의 생각들이 저에게도 역시 인포메이션을 주고 이런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의 조각들이 짜맞춰지면서 자꾸 새로운 인포메이션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새로운 어떠한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거지 그게 어떠한 바누아2의 법칙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누아2의 법칙을 처음에 생각한 분도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 하여튼간에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 자연재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누구 하는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필요없는 얘기를 또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